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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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집이 그 가게가 살아나는거 맞어? 응 응 이 집이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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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집이 당연히 산불이라 생각하고 다 잘생겼는데 근데 그냥 사라지 마는데 뭘 사라져갖고 니 뭘 그렇게 따야해 응? 페루에서 온 전문가들이 해삼을 고르는 그 그 그 그 그 그 장면을 찍고 있죠 밥에다가 긍정찹살 이런거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엄마 이빨에 낀거는 나중에 촬영 끝난 다음에 빼주세요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오 그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